자기를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 다육은 요 다육은 제가 스윗 캔디 라고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 녀석이 피치 캔디인 것 같아요 피치 캔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피치 캔디는 사실 여기가 완전 넘쳐나는 사이즈로 여기에다가 번갈이가 됐었는데요 분갈이 하고 나서 요렇게 작아져 가지고 이제는 다른 화분으로 옮겨 주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농분에도 요런 로제트 있는 거 심어도 되요? 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져지니까 화분하고 좀 이제 매칭이 좀 덜 안 예쁜 것 같아요 소두 얼굴이 너무 작아 넘쳐나야 돼 오버 사이즈 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작아 가지고 안 어울려 얼굴이 더 컸을 때 오히려 더 예뻤고 이렇게 마른 잎 뗄때 다육이 입장들 망가져요 여러분들 약간 마른 잎에 떼는 거에 너무 진심이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매니아 언니가 영상을 보시고 장갑이 너무 커서 흘렁믈렁해 가지고 이상해 보여 잡색 손에 살도 빠졌는데 장갑 그냥 딱 맞는 것 좀 끼고 해 그래서 이 라텍스 장갑을 선물로 주셨어 우리 매니아 언니 딸들이 매일아트를 하시는데 매일숍을 하시는데 따님이 쓰시는 라텍스 장갑이 되게 더 좀 이렇게 튼튼하대 더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이 장갑을 선물해 주셨어 언니 고마워요 우리 그 사박사박 그 사박토 그 다음에 사박돈 만드시는 우리 매니아 언니가 이거 해 주신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박사박 다육이 놀이터 사박다육이 이렇게 해도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사박사박 다육이 놀이터 가시면 우리 사박토 그 다음에 언니가 이제 울리는 쇼트 영상들 보실 수 있어요 제 이벤트 당첨 진짜 몇 번이나 되셨던 그런 인연이 있는 몇 년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되었어요 이렇게 같은 키픽장에 또 오게 되고 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게 오 놀랬어요 진짜 사소한 것들 이렇게 다 관찰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자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은 우리 포리지 다육의 요 화분 와 디 공방부네 너무 이쁜데 와 진짜 이쁘다 약간 아쉬운 게 얘가 좀 떠 어떡하지 그리고 너무 예쁘다 괜찮아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 갖고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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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공방분에다가 식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공방분은 우리 프리지 다육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 디 공방분에 들어가는 요 녀석은 프리지 다육의 명품 분갈이 용토 미소토에다가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 뭘 안 잊어버리냐면 이게 이게 프리지 다육에서 온 다육이고 또 얘가 이 화분도 프리지 다육에서 온 화분이고 또 이 용토가 미소토라는 걸 안 잊어버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세팅으로 해야 돼 그래야 됩니다 살짝 떠 살짝 떠서 약간 아쉬워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보다 큰 화분에 들어가야 돼요 미소토에다가 분갈이 했던 다육들을 여러분도 다시 분갈이 한번 해 보시면 까슬가슬하게 애들 다 분리되는 게 진짜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고실고실하고 까슬가슬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 가슬가슬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와 이쁘다 이쁘다 참 쌍조가 의외로 편안한 것 같으면서도 얘가요 분갈이하는 거 화분 찾는 게 좀 까탈스러워요 얘가 원형 화분도 다 쓰기에는 좀 그렇고 사각 화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직사각 화분에 넣는데 직사각 화분도 딱 찰떡이다 이런 느낌이 잘 안들어 그래서 다육이를 잡고 홀수 다육이는 사각 화분에도 원용 화분에도 그냥 맞는게 그래서 그런가봐요 홀수 홀수 화분 이렇게 비치 캔디 비치 캔디 분갈이 했구요 요 녀석은요 화이트 엔젤 인데 이 화이트 엔젤은 어 지금 프리스 다육에서 음내분에다가 분갈이를 해 갖고 왔는데 얘가 목대가 나오면서 이 화분에 지금 살짝 좀 바깥으로 잡고 이제 그 걸치는 늘어지는 얘가 라울 한쪽이 분명히 라울이야 라울 하는 한동거지가 피도둑 뭐지 씨도둑지를 못한다더니 딱 라울이 하는 행색을 지금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블렁 하잖아요 하블렁 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잡아주고 싶어 흙 이렇게 저 이파리들 이 나펄나펄한 이파리들 진짜 다 뛰어버리고 싶은데 참습니다 와 도대체 뿌리를 얼마나 잘 내렸길래 내려가지도 않냐 안 내려가 이 플라스틱 지금 이 꼬지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못 내려가 못 내려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은근 슬쩍 살짝씩 이파리를 한 개씩 띄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꼽고 싶다 아 아 아 좀 들어가라 그리고 얘가 읍내 보니 지금 다리가 삼각다리가 이렇게 폭이 좀 좁아서 좀 건드리면 얘가 비우뚱 비우뚱 하거든요 아 아 진짜 힘들다 이렇게 길면 다른 다육들하고 간섭 생겨가지고 좀 별로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쪽도 그 다음에 여기도 목대 잎을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빨개? 목대가 누구나면 이렇게 빨개? 무섭게 이렇게 와 대박이다 와 도대체 뿌리가 얼마만큼 잘난거야 너무 잘났나봐 이거 너폴너폴한거 진짜 떼어주고 싶다 상처나는거 그 다음에 목대가 늘어지는거 이런거 조금 감안할수있다 하시면 떼세요 저는 등골 베기싫어 떼주고싶어 여태까지 꼴 잘 봐줬었는데 오늘은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렇게 하고 야 너는 너는 아기도 이렇게 아래로 계속 버르장머리가 없네 아기도 아래로 늘어져 어 말이야 엄빠들이 이렇게 다 늘어지니까 아기들도 막 다 늘어져가지고 아래로 벌써부터 쳐져 벌써부터 쳐져 머리가 무겁지도 않으면서 벌써부터 쳐지면 어떡해 이렇게 와 이파리를 어머 어떻게 이거 이 꼬지로 한번 좀 저 화이트엔젤 떼부지 한번 대보겠습니다 와 하하하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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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야돼 그쵸 이렇게 꼭 해야되나 이 꼬대는 진주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고 요거 말고 또 있어요 화이트엔젤 고뇨이기도 한번 갖고 볼게요 얘는 입꼬지판으로 이제 가야되니까 아 와 진짜 덥다 자 화이트엔젤을 하나 더 갖고와서 잠시만요 자 여기서도 제가 읍내분해식제를 해줬어요 얘도 좀 수영 좀 수영을 조금 잡아주겠습니다 오 마른잎은 정말 착하게 잘 떨어지니까 흥 아니 이파리 땐 자리가 빨개 어 마른잎은 아 미안하게 시리 나 아프다 이거 이러는거같이 새빨개졌어 흥 딱 꽂아서 얘는 워낙에 사이즈가 조금 큰애라서 얘는 그냥 옥대에다가 좀 돌을 베겨서 더 아래쪽으로 안 내려오게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래도 쟤네들처럼 심하게 막 내려오진 않았네 사실 가운데에 햇볕도 좀 들어가고 해야 애들 뭐 자고 나오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할텐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또 자료공간 많이 차지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모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요렇게 좀 시험을 좀 교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걸 안하고 계속 키우면 나중에는 좀 미온시형이 돼요 요렇게 좀 한 번부터 봐줘야되래요 하나 또 있거든요 피치 캔디 가 살았던 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 정말 잘 어떡해 와 와 와 숯볼이 너무 괜찮아 진짜 숯볼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아이템 뿌리 안쪽에 숯볼이 지금 수분을 갖고 있잖아요 고슬고슬하게 요렇게 나왔어요 얘는 관수를 한 물을 좀 많이 머금고 있네요 이번 시간 제가 키팅장에서 키우고 있는 요 피치 캔디 분갈이 하고요 그리고 또 화이트 엔젤 모아다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수영 교정 좀 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